아씨 왜 총이 없냐 어? 아씨 왜 총이 없냐 아씨 왜 총이 없냐 어? 팔소리! 아싸 파밍해야지 어? 빨간티네 중국인인가? 지석이 티먹는거 아냐 일단 티밍이나 해야겠다 아싸 파밍해야지 아싸 파밍해야지 뭐? 진짜 보고먹고 있네 죽여서 뺏어야지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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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고 있네 아 역시 중국인들 티먹었었네 뭐야 이씨 와 얘네 티맨 장난 아니네 주황색깔 티버가 되겠는데 됐다 우와 와 쟤니 뭐야 쟤니한테 한 번 가볼까 안 걸리겠지 어 뭐야 얘네 진짜 안 쏘네 바보들 나 모르네 주변에 빨간 티 입은 애들 더 있으려나 걔네 잡으러 가겠다 쟤니 오오 아이유차이니스 차 차 차 차이니스 차 차이니스 차이니스 아휴 거짓말 하지마요 바람이 딱 한국인이네 어 뭐야 한국인이에요?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에요 같이 티먹을래요? 아 좋죠 자 그럼 중국인들 주기로 합시다 팀을 먹기는 믿을 놈을 믿어야지 섬랩과 관계 꿀 섬랩과 관계 꿀 섬랩과 관계 꿀